10만원이나 주고 구입한 신발 한 번 신었더니 색이 번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포츠 브랜드 반스에서 만든 컴피쿠시 원신발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반스 위험 미치네여라는 글을 올린 소비자 A씨 물티슈로 보라색 씨를 닦아보니 그대로 묻어나오고 신발 겉면에 바로 위험돼서 번진다는 피해 사례를 올렸습니다 A씨가 올린 사진에 따르면 새 제품으로 보이는 해당 신발의 윗면, 접합 부위가 보라색으로 무리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스 운동화의 이염 문제를 호소하는 소비자는 A씨 뿐이 아닙니다 다른 소비자는 해당 운동화의 박음질을 위해 사용한 실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검은 실이나 흰 실을 사용한 제품에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유독 보라색 씨를 쓴 제품은 물에 닿으면 이염 현상이 생긴다며 소비자들에게 테스트하는 방법을 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판매처인 무신사 측에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이 더 황당했습니다 여러 소비자들이 물 한 번 닿는다고 이염되는 신발이 어디 있냐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무신사 측은 외부 요인에 의해 이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초기 분량으로 보기 어렵다며 본 상품 품질 보증서 취급 시 주의사항에도 이염을 100% 완전하게 방지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환불이 불가함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신사의 해당 제품 판매 페이지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며 아무리 그래도 물을 살짝만 닿아도 이염이 생기는 제품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것에 어이없어 합니다 설령 취급 주의사항에 이염 가능성을 고지했다고 하지만 이 고지는 양말 등에 베어 나오는 것에 대한 사전 고지일 뿐 제품이 이염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앞서 나이키는 지난 16년 에어맥스 운동화에 이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두 환불해 준 바 있습니다 현재 무신사 사이트에는 해당 제품이 품절로 표기된 상태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